어휴... 타! 나 거래처 간다니까? 그러니까 타라고. 내가 데려다줄 테니까. 됐어. 피곤할 땐 일찍 가서 쉬어. 나 택시 타고 가면 돼. 나 거짓말쟁이로 만들 거야? 그게 무슨 소리야? 시장 조사한다고 나왔거든. 그니까 부자 제보로 같이 가자고. 타! 텔트맥. 그럼 오늘 신세 좀 줄게. 그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